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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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물 맞추고 스팸들 설탕 ç information 털 첨삭 참기름 설탕 맥주도 단무지 태풍 지옥은 고기를 삭익합니다 보강자분에 담아서 볶아줍니다 젤리 색조심 소유 설탕 설탕 엉덩이 설탕 간장 간장 식초 잘 섞어줍니다 맛잉 양파 전용 양파 당근 크림 오이 그렇지 다음은 다진마늘. 양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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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물과 계란물을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줍니다 젓가락을 넣고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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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추 단무지 양파 대파 어묵 치킨 냄비에 다닐내면서 다닐내면서 노릇을 잘라주세요 막걸리는 오렌지에 그릇에 무게에 원피아노을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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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양파 고춧가루 속ât 멸치 양념장 볶음 기름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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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소금 간장 간장 4분후 10분 후 2분후 1분후 후추 1분후 냉장고가 닭갈비 매콤ожет 다운될로 말을 그리고 파 그새 육즙 감자 아유 냠냠 식구들 잘 지내셨나요? 이렇게 냠냠 식구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으로 오늘도 이렇게 냠냠 식구들 찾아왔습니다. 오늘은 요거는 소고기 해장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이건요 스팸 까리 고추 볶음이고요 요거는 두부 계란찜 그리고 이렇게 엊그제 또 알베게 물김치 레시피를 올려달라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남았는데 또 했어요 그래서 레시피 올렸습니다 요거는 호박 달린 게 있어서 전 부치고 가지도 부치고요 요거는 오이가 못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절였다 묻혔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냠냠 식구들 덕분에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먹읍시다 잘 먹었어 오늘도 한상입니다 꽉 찼어 그래서 맑은 물 부어서 그냥 멸치 육수로 끓여도 되는데 육수를 끓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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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였어요 아우 맛있어 이것도 좀 얼큰한 게 맛있네요 맛있다 콩나물 이제 맛있다 맛있다 이거 맛없다 그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직도 까루 꼬치가 많이 탈렸나 봐 얼마 없어 이제 거의 다 이제 마지로 딴 거 같아 없어 나무가 거의 다 죽었어 그래 난 고무피야 하시네 두부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아침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돼 두부 넣고 끓였어 두부 넣고 했어 맛있다 맛있네요 음 맛있네요 보기에는 그런데 보기에도 진짜 같고 이쁘게 말한 거만 아니 보기와는 다른데 맛이 네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가 이렇게 이뻐 아우 색깔이 너무 이쁘다 뭐야 이게 와인 같지 무슨 색깔이야 무슨 소리야 안 가르쳐줘 아우 몰라도 내 그런 거는 뭐 같이 먹으면 가르쳐주지 흑흑흑 흑흑흑 음 흑흑 흑흑 와 이거 맛있다 그치 맛있는데 목이 안 메고 맛있네 응 목도 안 메고 이것도 답도iable 아 뭐 맛있나? 어디? 부드러우네 아 뭐 맛있네요 이렇게 알베개 부분찌 담그면 담글 때마다 맛있네 맛없는 적이 없어 그냥 상을 때마다 맛있어 엊그저께 동호연으로 갔으니 다 먹었잖아 사남대에 와서 아니 그때 거의 다 먹었어요 이거 레시피 올려 달라고들 많이 그러셔서 어제 또 담글 때 끼고 그때 이렇게 맛있네 아유 국물이 아주 그냥 그래서 한 4시간인가 그렇게 이따가 냉장고를 넣었거든요 근데 아주 맛있네 명절같애 조심하고 소고기국 먹으니까 호박전 하나 먹어야지 호박이야 요즘 이제 호박이 이렇게 잘 열려요 근데 잘 안 먹어져 이게 호박도 그렇고 가지도 그렇고 우리가 다 못 먹어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따다가 그냥 다 붙여 놨어요 이야 이렇게 큰 거 그냥 반쪽쪽쪽에서 내가 붙인 거야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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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호박전이 맛있다고 이거 호박전이 맛있어 호박전이 맛있어 그냥 모양 낼 것도 그냥 붙이면 돼 봉지에다가 밀가루 이렇게 놓아서 흔들어서 계란에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이거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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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이가 막 꼬부라지고 아직 못삼긴 오이들이 날린거야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못삼긴건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이제 살짝 절였다가 묻힌거야 묻혔더니 맛있네 여기 가지도 있고 고추도 있고 있는거 그냥 다 부친거야 아삭이 고추도 했네 언제? 그거 몇개 있길래 그냥 부쳤지? 몇개 있더라고 남은게 오일장에서 왜 장날로 파는거 같으네 그거 이제 속 넣고 부친거지? 이걸 속없이 부친거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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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소고기 들어갔다고 고기 맛있네 음 으에에으으 subsidi 으에에에에에nt 이윽 으에으 으 음 음 음 맛있죠? 국물 좀 드세요 응 응 응 그래 국물 그때는 먹고 싶었는데 됐어 아니 왜 이렇게 맛있어 김치야? 아 진짜? 김치가 맛있네 어우 많이 먹었네 잘 먹었대? 맛있다 김치 국물이 끝내준다 너무 잘 먹었네 나도 오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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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요 언제까지 덥다고 그랬어? 몰라 이번 주까지 더운가? 오늘도 많이 더웠어요 오늘도 냠냠의 식구들 덕분에 이렇게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우리 냠냠의 식구들도 늘 건강하시고 잘 지내세요 또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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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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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